아유 반갑습니다 진짜 선수들이 아주 보고만 있어도 듬직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선수 곽윤기입니다 팀 이름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름으로 정했어요? 운칠끼삼이라고 운동선수 중에서도 조금 끼가 있는 선수들이 모여서 유명하잖아요 우리 아니 별명이 깝윤기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끼가 크게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금방 또 확인해보면 준비해봤어요 준비해봤어요 왜 깝인지 저희가 알 수 있겠죠? 음악 주세요! 오자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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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고맙다 아니 물론 굉장히 끼쟁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장도연 댄스로 강사자를 만나니 그렇죠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손가락을 사용하는 기술이거든요 유도는 항상 손가락으로요 아 그렇네 그렇네 저희는 이제 칼을 손에 잡고 하니까 편식이니까 항상 감각을 네 그렇죠 잼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평소에도 아 훈련처럼? 네 워밍업 할 때 근데 이 발로 하는 애가 또 나와가지고 아 진짜 어떠세요 손가락 쓸 일이 별로 없으신가요? 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쇼트랙에 개주가 있기 때문에 개주에 엉덩이도 밀어주고 아 그러세요 엉덩이도 아 그래 심판한테 항의할 때 아 이거 쳤다고요 여기 쳤다고 네 손가락 씁니다 저희도 알고 보면 이게 좀 문제인 게 사실 동계 선수들을 조금 잘 못하거든요 얘네가 자기 스케이트 한 거 말고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 거만 잘하고 다른 걸 못해서 뭔지 오늘 걱정이에요 어떤 분부터 순번을 정했겠죠? 일단 3번은 무조건 곽경기 선수거든요 3번으로 가는 순간 일단 저희 팀의 미래는 없어요 근데 왜냐면 저랑 이제 조준호 선수는 손을 쓰는 직업이라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손을 많이 써서 저는 발 쓰는 직업인데요? 그러니까 손이 안 떨린다고 이제 약간 떼를 묻지 않았죠 떼가 안 탔어 떼가 안 탔어 아까랑 말이 다르긴 한데 셋 체인 오 눈부셨구나 광경기 선수를 위한 맞춤형 세트 같은데요 빙상 마음에 드네요 아까보다는 조금 마음이 한결 놓여요 눈을 보니까 다행이네요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어요 과연 어떤 게임일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긴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손으로 썰매를 튕겨 선에 걸쳐지거나 목표구간에 안착시키면 성공 어떤 손가락을 이용할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본인이 정하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연습이니까 적당하게 탕 튕겨 그니까 그 힘을 똑같이 탕 하는 걸로 해야 돼 그래야 긴장했을 때 루틴 알지 우리 루틴 루틴 루틴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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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생 루틴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루틴을 만들어야 돼 지금 형들 자기 차례 아니라고 지금 아니 아니 근데 연습 어차피 그 파워를 네가 알아야 돼 어떻게 어떻게 두 분이서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두 명기 선수가 네 저 저기 좀 의자 좀 준비해주세요 저쪽에 50만원에 유료 연습하시겠습니까? 당연히 해야죠 자 700만원으로 차감이 됩니다 아까보다 2배 2배 아까보다 2배 시작 2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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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보다 2배 아 아 아 오 너무 잘 갔는데 너무 잘 갔는데 와 여기만 왔어 아 아까 말대로 2배로 했는데 자 50만원에 유료 연습 또 하시겠습니까? 네 하겠습니다 딱 중간 파워 차자 차감이 됩니다 자 그럼 600만원으로 550만원으로 50만원 차감됩니다 50만원 차감 자실게 자 현재 상금 300만원이나 먹고요 빙질 적응해야 하니까 적응 기간 가죠 네 야 야 야 야 아 근데 진짜 감히 감히 진짜 안 와 이게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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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럴 수 있어 빙상의 신 이신 빙신 빙신 자 빙신 빙한 빙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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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상금은 어느새 250만원이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강한힘으로 해야 되네 네 이거 잘 안 밀려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하시겠습니까 네 자 2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윤기 하고 싶은 거 다 해 응 해봐 너 하고 싶은데 해봐 준비 이번에 성공하면 가도 될 거 같아 알겠어 이번에 성공한다면 오케이 준비 중반 파워 중반 파워 오 성공 오 성공 이렇게 하면 성공이에요 이거야 이거야 지금 찾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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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집중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지금 찾아 찾아 일단 일단 눈을 감고 해봐 해봐 시뮬레이션 해라 이거야 이거 방금 그거야 이거 그거야 어 그거야 이거 이렇게 잊지 마시고 이 정도? 이 정도야 진짜 이 정도야 도전 윤기 파이팅 2라운드를 성공하고 3라운드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보너스 라운드의 진출 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13번의 연습 끝에 결국 3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을지 시작 시작 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소름 돋았어 나도 놀랬어 저도 정말 놀랬어요 와 와 어쩜 이렇게 와 와 야 와 와 진짜 지금 뭐 지금 뭐 없어요 명언 명언 빨리 명언 와 역시 노력의 힘은 위대하다 150만 원을 안고 기적적으로 3라운드로 진출합니다 진출합니다 라운드 3 와 와 와 공을 튕겨 슛을 넣으면 성공 연습 무료로 하는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승진 형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백보드를 맞춰라 뱅크샷으로 던지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시 시작 뭐야 그러니까 지금 힘이 너무 약해서 세게 끝까지 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좀 탄력 있게 팡 팽이 튕겨줘야 돼 팽이 튕겨줘야 돼 팽이 튕겨줘야 돼 이렇게 탄력 이렇게 탕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탕 좀 더 세게 탕 자 준비 조금 더 세게 해야 돼 자 준비 시작 시작